자 오늘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오늘 생방 어떠세요? 생방 재미있을 것 같아요 떨려요 당연히 떨리죠 아까 리허설 하다가 실수하거나 오는 건 없고요? 오늘 공작새 컨셉이거든요 아까 꼬리가 굉장히 흔들다가 돌아가서 앞에 왔어요 꼬리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요? 돌리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서 단단히 보장했어요 오늘 의상 포인트는 꼬리도 있지만 오리 4마리예요 짜잔 그리고 여기도 오리가 있어요 제가 오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쁘게 입고 나왔으니까 잘하고 올 수 있어요 방향이 키 큰 것 같아요 저기 말하고 다행히 나 유지 언니가 안 와서 유지야! 안 돼! 모르지 마! 안 돼! 하지 마! 안 돼! 안 돼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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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딱 가려져 나한테도 잘 가려져 아 싫어 하지 마! 고령이야 귀여워 언니가 여기 저희 팀에 있어서 키가 작아 보이는데 키 진짜 커요 절대 잡은 키가 아니에요 어? 어? 데스티 아니에요 혹시? 저는 데스티 아니에요 아니 언니 앞에 못 쓰겠어요 너무 거인대잖아요 제가 정말 나 혼자 초기 아니야 아 근데 제가 오늘 힐을 엄청 큰 걸 신었어요 그래서 강조 강조 힐 높은 걸 신었어요 저희도 오늘 진짜 힐이 높아요 그렇게 저희 크지 않아요 저희 저 키 69 69예요 저는 12cm 12cm 난 2cm인데 69 안 보여 나 2cm인데 네 너는 이게 매력이야 넘어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둘, 셋 신사의 뉴베스티고 안녕하세요 뱀스티다 네 핫페이지로 돌아왔죠 네 이번 핫페이지로 돌아왔죠 네 이번 핫페이지로 저희 인스턴 위니에버 위니에버 그래서 고기 고기 황킹장 같은 데라서 네 네 에피소드가 좀 없네요 아니 저희가 한 번도 휴가를 맞아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그날 제가 진짜 재밌게 놀면서 찍어가지고 휴가를 처음으로 가니 그래서 다 탔어요 맞아요 제가 제가 제일 하얀 멤버였는데요 제 원래 피부색이 이제 자기 색깔이 다 비슷해요 그쵸? 커피스턴킹 씨는 완전 그리고 보이너로 편하신데 이제 우리 뮤직비를 찍는데 이쁜척 하면서 놀았을 거 같아요 근데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저 뮤직비디오에 찾아보시면 깨알이 왔어요 뒤에서 무슨 장전? 이러면서 진짜 무서워 우리 베스티블들 제가 알기로는 지오지 강팬이라고 저희 콘서트 가서 안 가요? 저는 사인드 받았어요 호영 선배님 받았어요 호영 선배님 받았어요 지금 지오지 선배님 없거든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 보니까 엄청 떨렸어요 진짜 떨렸어요 전 못 벗어요 사랑 사랑 처음 말해 열 수 밖에 없었고 절대로 자 우리 하디움 감사합니다 안녕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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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